이리 오세요. 여기서 진우랑 자석 가지고 좀 놀고 있어줘. 우리 찐 건너글래 얼굴로 자석을 만들었네요. 이렇게 다 알려줘. 진우야, 이거 그거 노는 거 아니야. 진우야, 이거 그거 노는 거 아니야. 자석을 둘 다 놔네, 자석을. 슬프네. 아빠, 그럼 씻고 올게. 놀고 있어. 어이구, 올라갔어. 지금 안 다른데? 아니, 자꾸 올라가지 말고.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. 아, 올라가지 말라니까. 놀이터 아니야. 놀이터 아니야. 놀이터 아니야. 놀이터 아니야. 놀이터 아니야. 오, 잘 챙겨. 조파 올라가야지. 얼마나 신날까. 내려갔다. 에디산. 에디산. 이상. 있는. 있는. 아유, 착해라, 나은이. 자, 오늘은 제가 커피를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. 제가 격리 중에. 아, 파추어집이네. 생각도 해보고 시간이 좀 안 가잖아요. 그래가지고 한번 뭘 할까 하다가 커피를 만들면 커피도 제가 좋아하고 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. 시간 잘 가라고. 하다 보면 또 매력이 있어요. 가 있어. 다 신기할 나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. 제가 또 커피 좀 배웠거든요. 아이고. 아빠. 응? 나도 도와줄래. 나이나 도와줄래? 콩 여기다 넣고 이렇게 갈면 되거든? 다 갈면 돼. 여기서. 천천히. 톡톡톡 털어놔야 돼. 이걸로 이렇게 들어서놔야 돼. 손이 담아 안돼. 오케이, 넣고. 그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돌리면 돼. 오케이, 여기에 이렇게 앉아. 나은이는 되게 잘할 것 같은데. 거기 꽉 채워야 돼. 어? 안녕. 안 돼, 안 돼. 써, 써. 노, 노, 노. 노, 노, 노. 아, 초콜릿 같았구나. 아, 이게 생각보다 구멍이 작구나. 아이고. 나은아. 여기서 진우까지 오면은 잠깐만. 나오진아. 아아. 자. 일이 커질 것 같은데. 일이 커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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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중심을 진짜 잘 잡는다, 진우야. 어허. 던졌다. 던졌다. 네, 자. 던지기 시작. 한정은 밟고요. 달콤하게 간질간질. 지압도 되고 시원하고.